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올려놓은 성능검증 위성에서 조선대팀이 만든 큐브 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되는 영상이 어제 새벽 성능검증 위성과의 교신을 통해 확인됐습니다. 조선대 큐브 위성은 그제 오후 성능검증 위성에서 분리된 뒤 25분 만에 생존 신호가 확인됐으며, 어제 새벽 위성의 모드와 자세, GPS 상태, 배터리 정보를 담은 비콘 신호를 지상국으로 보내 왔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의 회전 속도가 빨라 목표보다 적은 두 차례만 신호를 수신했다며, 양방향 교신을 위해서는 자세 안정화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카이스트와 서울대, 연세대에서 제작한 나머지 3개의 위성들도 5일까지 사출될 예정입니다.